아 아 아 그 이야기 하실래요? 제가 봤을 때 이야기하라고만 한번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 세 곡을 연다가 했는데 이제 마지막 곡일 것 같아요 사업 때문에 또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제가 신청을 해놨던 노래 항상 같이 다니면 제가 꼭 이걸 해달라 그러는데 코넬의 아침이라고 직접 사사를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은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그 잔잔하면서도 이번 신장 10cm 밑에를 흡역하는 듯한 그런 음악일 겁니다. 잘 들어보시고 마지막 곡이니까 박수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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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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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